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 매니저 유안나입니다. 오늘은 더 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함께 찾아보려고 가져왔구요. 성능 좋고 튼튼하고 가격 좋은 차량만 골라서 한번 소개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딜러만 볼 수 있는 전산이죠. 더 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만 검색했습니다. 매물 159대에 들어와 있어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저희는 수원에 있구요. 여러분도 중고차 시세 알아보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차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시면 꼭 차량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 보실 첫번째 차량은요. 20년식 주행거리 11만 8천키로 판매가격 2,599만원 흰색 차량이구요. 용도변경 없습니다. 사고나 교체이력 없구요. 미세누유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누유도 안건 없이 관리 잘 되어있죠. 보험이력도 0원으로 더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있구요. 시트 컨디션도 좋아요. 까지거나 해진대 보이지 않죠. 후방카메라 어라운드뷰 계기판에 사각지대 카메라 자선이탈 방지 옵션 들어가 있네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런동 트렁크 전자파킹 브레이크 앞좌석이 열선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좌석 시트 컨디션도 깨끗하죠. 20년식 주행거리 11만 8천키로 판매가격 2,599만원 뭐 특이 사항이 없었죠. 주행거리가 연식에 비해서 좀 있는 것을 제외하곤 차량 관리상태는 좋았습니다. 그 대신 가격이 저렴하죠. 요정도 컨디션은 어떠실까요?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볼게요. 이번 차량은 21년식 주행거리 9만키로 판매가격 2,850만원 검정색 차량이구요. 용도변경 없습니다. 사고나 교체이력 없구요. 미세누유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관리 잘 되어있죠? 무사고에 무교한, 누유한 건 없구요. 시트 컨디션도 좋아요. 깨끗합니다. 썬루프 추가되어 있고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고 타이어 휠 까진데 없이 깨끗하구요. 앞좌석에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네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요런 옵션 가지고 있습니다. 21년식 9만키로 판매가격 2,850만원 무사고 차량이었죠. 용도변경도 없었고 누유한 건 없이 깨끗했습니다. 옵션도 뭐 필요한 건 다 들어가 있었죠. 파노라마 썬너브까지 연식과 주행거리, 가격, 차량 컨디션 생각했을 때 좀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이네요. 프리미엄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볼게요. 이번 차량은 20년식 주행거리 5만3천키로 판매가격 3,520만원 검정색 차량이구요. 용도변경 없어요. 사고나 교체 이력 없구요. 미세누이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피디인신조 안전무사고 차량 관리 잘 되어있죠. 외관도 깨끗하고 시트 컨디션도 좋아요. 까지거나 해진 데 없죠. 후방카메라 어라운드 뷰 계기판의 사각지대 카메라 앱업디스플레이 전동트렁크 타이어 휠 까진 데 없이 깨끗하구요.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파킹 브레이크 차키 2개 보이네요. 요런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20년식 5만 3천키로 판매가격 3,520만원 무사고 차량이었죠. JBL 사운드의 헤드업 스마트센스 플리티넘의 빌트인 캠까지 옵션 추가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모태기 사항 없이 관리 잘 되어있었죠. 내부 컨디션 다 좋았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볼게요. 이번 차량 21년식 주행거리 5만 4천키로 판매가격 3,090만원 검정색 차량이구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나 교체 이력 없구요. 미세누유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관리 잘 되어있죠. 외관도 깨끗하고 내비게이션 전자유주행 옵션 들어가 있구요. 차선이탈 방지 들어가 있네요. 전동 트렁크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차키 2개 보이구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까지거나 해진 데 없이 깨끗하죠. 뒷좌석 트렁크까지 이런 모습 가지고 있습니다. 21년식 5만 4천키로 판매가격 3,090만원 특이 사항 없이 관리 잘 되어있는 차량이죠. 내부 컨디션 모두 다 좋았습니다. 스마트 센스 옵션 추가되어 있어요.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20년식 주행거리 7만 5천키로 판매가격 2,950만원 흰색 차량이구요.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나 교체 이력 없구요. 미세누유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리 잘 되어있죠.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 외관도 깨끗하고 시트 컨디션도 좋아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죠. 타이어 휠 깨끗하고 앞좌석에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파킹 브레이크 내비게이션 사선이탈 방지 옵션 들어가 있구요. 이런 컨디션 가지고 있네요. 20년식 7만 5천키로 판매가격 2,950만원 보험이력 0원 1인 신조로 관리 잘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신차 보증기간도 남아있네요. 연식과 주행거리 가격 좀 적당해서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볼게요. 이번 차량은 23년식 주행거리 5만 4천키로 판매가격 3,730만원 검정색 차량이구요. 용도변경 없어요. 타고나 교체이력 없습니다. 미세누유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 특이사항 없었죠? 관리 잘 되어있고 시트 컨디션도 좋아요. 후방 카메라 오라운드 뷰 계기판의 사각지대 카메라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전자파킹 브레이크 차킹이 두개 보이구요. 언동 트렁크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죠? 타이어 휠 깨끗하구요. 선 루프 추가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 앞좌석에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요런 컨디션 가지고 있네요. 23년식 5만 4천키로 판매가격 3,730만원 용도이력 없었고 1인 신조 무사고 차량으로 관리 잘 되어있었죠? 하노라마 선 루프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 등도 좋았어요. 전체적인 컨디션이나 옵션 상태 연식이나 주행거리 가격대가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네요.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21년식 주행거리 7만 4천키로 판매가격 3,450만원 흰색 차량이구요. 용도변경 없습니다. 타고나 교체이력 없구요. 미세누유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 외관도 너무 깨끗하구요. 썬루프 추가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오라운드 뷰 주행 보조 시스템 앞좌석 시트 컨디션 좋구요. 차키 2개 보이네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있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앞좌석 시트 컨디션 좋죠. 타이어 휠도 까진다 없구요. 전동 트렁크 앞좌석에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컨디션도 너무 좋죠. 깨끗합니다.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 스마트센스 파노라마 썬루프 빌테인캠에 플래티넘 JBL 사운드까지 옵션 추가되어 있고 보호미력도 0원입니다. 차량 관리상태 너무 좋았죠. 내부 컨디션도 좋았고 누유한 건 없이 깨끗했습니다. 전체적인 컨디션 옵션 상태 연식과 주행거리 가격 생각했을 때 좀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네요.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차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늘 보신 차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셨다면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드릴게요. 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이었습니다.